고개로 돌려보세요, 밖에. 아 진짜, 틴트? 이거? 노래, 퍼포먼스. 감동은 필요 없는 거죠? 감동, 감탄 둘 중에 하나. 눈물이 나면 뭐 감탄 좋을 수 있어요. 나 오랜만에 그거 보시면 안 돼? 박영규의 앙가. 앙가 할 때 드러눕거든. 진짜 1등 하고 싶다, 오늘. 우와, 다 한다, 조희영. 엄청나. 진짜 잘했어. 가사가 또 나랑 똑같이 있어요. 안녕하세요. 무릎 덩달아줘. 그러지는 내 안. 설비 속에 밤새도록. 나 슬프게 했던 것. 그날 밤 그녀가 내 앞으로 남기고 가 편지. 기다릴 수 있겠나요. 나 다녀올게요. 이 길 밖에 없는가 봐요. 다 돌아올 수 없을 만큼 행복하게. 멈춰 빛고. 그녀. 다녀올 수 없을 때는 Kalau moral의 집단은 열쇠패로 흘려 손목하는 날 불안타깃 침묵을 모든 것이 집단은 열쇠패로 흘려 손목하는 날 동조표 안 돼 감기가 언젠간 낫듯이 정우이제의 얘기에요 아우 좋다 열이 나면 언젠가 씹듯이 감기처럼 춥고 열이 나는 내가 언젠간 날 걸어 믿는다 진이 난 간다 이 고통은 분명히 끝이 난다 내 자신을 달래며 하루하루 버티면 꿈꾸던 이별의 끝은 그 믿음이 없인 버틸 수 없었네 그 희망이 없었으면 난 벌써 쓰러졌을 거야 무더쳤을 거야 그 희망이 없어도 나 버틸 거야 지나간다 이 고통은 분명히 끝이 난다 내 자신을 달래며 하루하루 버티면 내 자신을 달래며 내 미술의 끝이 내 미술의 끝이 내 미술의 끝이 내 미술의 끝이 제중 씨 다들 현실을 지켜야 하셨구나. 이럴 때는 유철 씨. 근데 사실 그런 거라 예상했었어. 수고하셨습니다. 감사합니다.